지금까지 수많은 재벌가를 배경으로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재벌가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더한 일들도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재벌 회장님의 두 번째 부인이 되면서 신분 상승한 여성 탑3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경은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 합창단의 시작으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72년 중학교 시절에 미스롯데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롯데제과 CF에 등장하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미스롯데 선발대회가 큰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서미경은 이후 잘나가는 여배우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다 1981년 20대 초반의 나이에 돌연 은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서미경의 뒤에 어마어마한 스폰서가 있다는 루머가 나돌기도 하며 기사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후 1983년 일본에서 고 신격호 롯데 창업주와의 사이에서 딸 신유미를 출산합니다. 서미경은 신격호 회장과 무려 38살의 나이 차이가 났고 신격호 회장이 정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적장녀 신영자보다 17살이 어렸습니다. 처음에는 호적에 올리지 못했지만 1988년 유전자 검사를 마친 후 신격호 회장의 호적에 입적시키며 자신의 딸 존재를 공식화했습니다. 서미경은 이후 외부의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6년 롯데시네마에 팝콘을 공급하는 유기개발과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여러 식당을 관리하는 유원시럽의 실소유주로 등장하며 재개를 놀라게 하기도 했죠. 이후 총수일과 일권 몰아주기가 논란이 되었는데 2017년 이와 관련된 재판이 열리자 두문 불출하던 서미경이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으며 대중의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2020년 신격호 회장이 타개하면서 한국 국적의 자녀 신영자 신동빈 신동주는 한국에 있는 지분을 신유미는 일본에 있는 지분을 상속받았다고 하며 서미경의 딸 신유미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 일본 국적임은 물론 결혼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은 지난 2013년 무려 22살에 연하 박지영 씨와 재혼했습니다. 대부분의 재벌가에서 둘째, 셋째 부인이 되었다면 막장 스토리가 펼쳐지는 것과 달리 신창재 회장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정혜원 씨는 2010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사별을 한 지 3년 만에 선을 통해 박지영 씨와 만나 재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지영 씨는 이화여대 중문과를 졸업한 재혼이며 졸업 후 이화여대 대외협력처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성격의 소유자로 전해졌고 부친은 조각가이자 한국미술가협회 부의사장을 지낸 고 박병욱 씨입니다. 친오빠 역시 서울의 한 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박지영 씨는 재혼 후 신창재 회장의 집에서 함께 지내는데 신 회장의 두 아들인 신중하, 신중현 씨와 함께 지냈다고 하며 아들들과의 나이 차이는 6살, 8살밖에 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신창재 회장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는 소식은 없으며 신 회장의 내조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은 현재까지 두 아들과 현부인인 박지영 씨에게 교보생명의 지분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들의 존재도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교보생명의 자회사인 KAC 손해사정에서 평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신 회장은 평소에 능력 있는 사람이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라는 뜻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두 번째 부인인 박지영 씨와 아들들 사이에서 큰 갈등은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17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품이 있는 그녀는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졌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 소문 속의 주인공은 바로 현대판 신데렐라로 불리고 있는 영풍재지 노미정 전 영풍재지 부회장입니다. 드라마 품이 있는 그녀에서 김선아가 맡았던 박복자라는 캐릭터는 재벌가 회장님의 간병을 하며 몇 개월 만에 재벌가 안방만인 자리를 차지해 회사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여성이었습니다. 노미정 부회장이 등장하기 전 영풍재지의 이무진 회장의 첫째 아들은 회사의 경영을 맡고 있었고 실제로 7년간 경영 전면에 나선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그는 등기 이사지까지 모두 내려놓고 회사 경영에 손을 뗐으며 이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회사 지분 3%까지 모두 매각하며 회사와 단절을 택했습니다. 이후 이무진 회장은 자신이 경영에 복귀했다가 차남에게 호개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2012년 차남 역시 모든 이사직을 내려놓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때 이 회장보다 35세 연하였던 노미정 부회장이 등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여성은 회사 주식 4.4%를 취득하고 주요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세간의 관심을 받았는데 영풍제지 측은 말을 아꼈고 이 회장과 친인척 관계라고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013년 이 회장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영풍제지의 지분 51%를 노미정 부회장에게 넘겼고 11개월 만에 영풍제지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며 현대판 신데렐라의 꿈을 이룹니다. 이 회장에게는 당시 두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노미정 부회장은 이 회장과 정식 결혼을 하기 전인 2008년 시험관 시술을 통해 이 회장의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노미정 부회장의 등장은 영풍제지 일가를 비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무진 회장의 외도 그리고 노미정 부회장의 출산 소식을 알게 된 두 번째 부인은 충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이 회장의 두 아들이 모두 회사를 떠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노미정 부회장은 최대 주주가 된 지 3년 만에 영풍제지를 650억에 매각했으며 경영에서 손을 뗀 것으로 전해졌고 현재는 노성현으로 개명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